Q. 물음표 옥석 가리기 안녕하세요, 꼬리별 재현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물음표 옥석 가리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물음표로 수익이 난 물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음표가 무엇인지 같이 함께 유추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북구 미화동 다가구 감정가 7억 900만원, 낙찰가 6억 7천만원, 매도가는 17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약 10억원의 수익이 난 물건입니다.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빌라 감정가 1억 4천 5백만원, 낙찰가는 약 7천만원, 매도가는 2억 6천 5백입니다. 최종 수익금액은 약 2억원입니다. 양천구 목동 단독주택, 감정가는 10억 4백만원, 낙찰가는 9억 5천 9백만원, 매도가 20억 8천만원, 최종 수익금액은 약 11억원입니다. 이와 유사한 물건을 서울지역으로 한정해서 경매정보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물건수는 약 270건, 유찰 횟수는 5회에서 12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물음표, 물음표가 무엇일까요? 위반 건축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반 건축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아마 관심이 아예 없거나, 혹은 보기는 했지만 아마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가 왜 위반 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위반 건축물의 정의와 법률 조항, 위반 건축물로 수익이 난 사례, 위반 건축물 투자 전략, 그리고 실제 물건과 엑시트 전략까지 오늘 하나하나 모두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왜 위반 건축물에 관심을 가졌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반 건축물을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느껴지는 물건입니다. 대출도 안 나올 것 같고, 매도도 어려울 것 같고, 범법 행위이고,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서 조사해본 결과, 이 편견들 중 몇 가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오히려 경쟁을 적게 하고 해결은 쉽게 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대출도 생각보다는 잘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위반 건축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허가나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 중축, 용도 변경, 대수성, 구조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위반 건축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단 증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현황을 보면,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만 이웃이나 시민의 제보로 적발되는 현황이 가장 높았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관련한 법 조항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무단 증축, 건축법 제 19조 위반, 1조권 위반 및 무단 대수성, 건축법 시행령 3조 2위반, 무단 용도 변경, 건축법 제 19조 3항 위반, 그 외 조경 회수 및 기타 위반 등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위반 건축물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건축주가 수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근생을 넣음으로 해서 주차장 면적을 더 적게 확보를 해도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일단 짓고 나서 근생을 주거로 변경하여 임대를 한 후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세대의 경우 베란다 증축, 옥탑의 증축으로 인해 전용 명적을 넓히고 임대를 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귀 사례를 통해서 수익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위반 건축물 유형별로 복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는 무단 용도 변경 위반 사항을 시정한 사례입니다. 감정가 1억 4천 5백만 원 4번의 유찰을 거쳐 약 7천만 원에 낙찰된 사례입니다. 합정동 다세대 물건은 건축법 제 19조를 위반한 불법 용도 변경의 위반 건축물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 2013년 낙찰된 물건으로 낙찰 당시 공부상의 근생임에도 주거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위반 건축물 프리미엄으로 반값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고 투자금을 최소화하고 상가로 임대하여 월세를 받다가 모아주택의 호재로 엑시트를 한 사례입니다. 주거가 아닌 상가로 임대를 놓고 위반 사항을 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방문을 할 당시 미신 작업 공방으로 사용 중이었고 공부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물건은 낙찰자가 잠금 후 2개월 만에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0%의 대출을 실행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9년 뒤 2억 6천만 원에 매도를 하였고 실 투자금 약 700만 원 그리고 월 현금 흐름 50만 원 그리고 9년 뒤 시세차액 약 2억 원이 예상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위반사항 없이 깨끗한 건축물 대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물건은 서대문구 홍재동 다세대 물건입니다. 똑같이 무단용도 변경 시정 사례이긴 하지만 최근 낙찰 사례이고 어떻게 변경이 될지가 궁금하고 계속 지켜볼 물건이어서 저희들이 소개하게 됐습니다. 감정가 6억 7,900만 원 낙찰가는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3층이 경매해 나왔습니다. 감정가의 30%로 매우 싼 가격으로 작년 11월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 또한 건축법 19조를 위반한 불법 용도 변경의 위반 건축물입니다. 한 칸의 학원을 주거용으로 3칸으로 나누어 위반 등재된 건축물입니다. 현재 낙찰자는 치사시설을 철거하고 세입자를 명도하였고 위반 건축물 딱지를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출도 실행한 상태입니다.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 왼쪽 사진이 경매지에 올라온 기존의 세각으로 나누어 사용한 물건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찍어온 사진을 보시면 현재 복도에 시트만 깔아두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합쳐서 사무실로 임대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공사의 시작이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어쩌면 다시 주거로 임대를 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역과 매우 가깝습니다. 주변 상가 시세는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상가로 임대 혹은 주거로 임대 시 시세에 대해 파악을 한 결과 약 1억 7천에서 4억 정도의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물건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물건은 위반 건축물 딱지를 아예 떼지 않고 버티기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강복구 미아도 다세대 같은 경우는 감정가의 80% 가격인 1억 7천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은 건축법 11조 및 14조를 위반한 무단 증측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사항은 방 하나와 화장실 한 개의 원룸 구조를 방 세 개로 눌려서 분양 당시부터 이와 같은 구조로 분양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2년 뒤 2억 2천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위반 딱지를 떼지 않고도 매도를 했을까요? 이 물건은 미아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의 초역세권 그리고 컨디션이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아동쪽 재개발 호재가 불면서 주변 오르는 시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싼 가격에 딱지를 떼지 않고 그냥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건축물 벌금을 내는 것이 방 두 개를 멸시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천 확인 결과 이행 강제금도 총 5회만 내면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건만 납부하고 나머지 4회는 현재 내지 않고 계속 연체 중입니다. 이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위반 건축물이라도 시정하는 것과 아닌 것에 그 이득을 따져보고 시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 5회의 강제 이행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 또한 이 물건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 같은 경우 더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2022년 10월 29일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려 압사한 사태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현장의 해밀턴 호텔에 무단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좁아진 골목에 병목 현상이 일어났고 그 사태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면 연일 매스컴에서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밀턴 호텔의 양 옆과 후면에 무단 증축으로 인해 안 그래도 좁은 골목이 더 좁게 만들어졌고 압사 사태를 불러왔다고 많은 언론에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때 이후 서울특별시와 지자체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전체적인 강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년 1회 납부하던 것을 2회로 강제 이행금 가중 부과비율도 100으로 그리고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부담이 높아진 상태에서 더더욱 수익을 비교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낭만포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낭만포레 이 낭만포레가 위반 건축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세워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던 것을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고 양성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시는 하단에 빨간색 표시한 곳이 불법 증축된 부분입니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면서 건축물을 추가 확보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공사를 하지 않고도 용도 변경만으로 합법화를 한 사례입니다. 낭만포레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건축물이 20%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용도로 변경하고 기존에 건축물을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한 후 지금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고수의 물건입니다. 두 번째 고수의 물건입니다. 속내고시원 속내고시원의 경우 조금은 위반사항이 참신한데요. 숙박시설로 등재되지 않고 근린시설로 등재가 되어 있었기에 위반 건축물로 된 사례입니다. 위반사항이었던 부분을 등재 당시 법률의 시행 시기를 살피고 당시에 적법한 조치였다는 증거를 찾아내서 서류 다툼만으로 위반 건축물을 해제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위반 건축물의 유형과 해결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선택한 위반 건축물의 유형은 바로 근생 물건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가장 접근이 쉽고 해결도 쉬운 방법이 무엇일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근생을 무단으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받아 사무실로 임대를 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무실 수요가 많은 지역만 잘 꿰고 있다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생 빌라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소형 사무실의 수요가 많은 지역을 찾아 나섰습니다. 실제로 주거형 사무실이라는 용어도 알게 되었는데요. 작가들이나 1, 2인 규모의 젊은 창업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전용 10평 내외의 소형 사무실 수요를 살피고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며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성동구, 강남구 이렇게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물건을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중구는 공급이 있는 편인데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근생 물건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요가 좋은 지역에 실제 매수 가능한 물건, 우리가 투자할 물건이 있을까? 지금 보시는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빌라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5억 1,900만 원, 5회 유차를 거쳐 1억 8천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위반 사항이 건축법 제 19조를 위반한 무단 용도 변경의 위반 건축물입니다. 저희는 이 물건을 낙찰 후 취사 시설을 철거하고 사무실 용도로 세팅을 한 후 임대하여 월세를 받다가 매도하는 전략을 갖고 이 물건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는 하였으나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고 그 부분을 파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도중 이 물건은 실제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가게 됩니다. 사실 요즘 빌라왕, 전세 사기화 같은 현상 때문에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성 성순위 임차인으로 인해 위반 건축물을 접목한 수익을 내는 사례를 찾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또 지나고 나면 위반 건축물은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행궁스 스터디가 시작하고 2개월 동안 저희는 위반 건축물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다소 기간이 짧고 자료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에게는 10개월이라는 남은 행궁스의 기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위반 건축물 되게 관심이 많다가 요즘에 되게 많이 시들해지긴 했거든요. 쉽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발표를 해 나갈 때 처음에 말씀하셨던 10억 사례 수익이 난 거는 그게 정말 위반 건축물 때문에 수익이 난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팔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는 물건이었습니다만 입지가 좋은 물건이었고 시간이 많이 지난 물건이긴 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 시간이 그만큼의 액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물건을 바라볼 때 처음에 어떻게 이게 돈이 될 것인가 결론을 내리고 접근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두 번째 합정동 사례도 9년 뒤에 차익이 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예전 강남 빌딩 같은 거 보면 한 10년 전에 100억이 낙탈됐는데 지금 250억에 팔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시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를 위반 건축물 때문에 수익이 됐다라고 처음부터 결론을 짓고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니까 조금 처음부터 컨셉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3층 위반 건축물 사례에 있었었죠. 네. 그거 근데 매도 수익률도 그렇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강남 그거를 4%에 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수익률을 상가를 너무 높게 보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는 2019년 4월 23일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5회였고 또 60제곱미터 이하는 벌금이 반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되는 걸로 바뀌면서 이거를 매수하는 쪽도 생각보다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접근하실 때 우리 2층 물건 특히 보면 상가를 할 수 있는 게 주거용으로 바뀐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 그거를 우리가 상가로 임대를 놓다가 매각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우리가 또 되짚어봐야 되는 건 내가 그렇게 바꿔서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시행사가 먼저 했겠죠. 그게 정말 쉽지 않다 보니 주거용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거를 너무 조금 호기롭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 수익화 부분을 너무 호전적으로 보면 전부 다 받아야 되는 물건들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좀 현실성 있는 사건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제가 대신 답변을 네, 서서 해주세요.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강가하진 않았어요. 재개발 이슈도 어느 정도 낄 수밖에 없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저희는 처음부터 그 긴 시간이라는 것을 염두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었고 홍제동 전에 합정동 사례 같은 경우에는 주거로 쓰고 있었지만 이제 저 지역이 변화하면서 상가의 수요가 더 많아진 경우였고 저 당시에도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세대비 50% 싸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은 9년 뒤에 팔았지만 정말로 상가로서 가치가 좋았고 그때 팔았다면 저는 더 수익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전에는 커피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월세를 더 많이 받았을 것이고 수익률을 고려한다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9년이란 시간이 아니어도 저금에게는 팔 수 있었을 것 같고 대신에 저기가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많이 약화되면서 공방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전용평당 12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경우는 시간이 아니라 수익률 때문에 성과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분석한 강남 같은 사례도 주거용으로 봐도 물론 좋지만 저희가 접근한 방식은 위반이던 거를 그냥 좀 편하게 그대로 매도를 하면서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물건을 보는 무게를 하나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강남도 사무실 수요가 정말 부족해서 낙찰을 받았다면 저 경우는 구청에서도 다 알고 있어서 대출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은행권에서도 알고 있고 하지만 저희는 상가로 쓴다고 하면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저 경우에도 1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임대료를 그렇게 접근하면 꼭 긴 시간이 아니라 수익률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했었고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위반 건축물로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위반 건축물을 이제 취지 자체는 이거를 그냥 그 핸디캡을 안고 사야만 한다가 아니라 보면은 그중에서 핸디캡을 해결하기가 좀 쉬운 것도 있다. 어떤 거는 현상 변경을 그냥 원래도 상가를 대부분 주거로 바꿔서 위반 건축물인데 이걸 다시 상가로 돌려놔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우리가 위반 건축물 하면 저도 사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초보들이 손대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옥석을 좀 가려내면 좀 괜찮은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강남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행크가 강남으로 이전할 거기 때문에 제가 입찰을 하려고 저것도 조사를 좀 부탁했던 거고 사실 저런 물건 같은 경우는 빌라로 되어 있지만 대공사가 아니더라도 주거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또 근생으로 쓸 수 있고 우리가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도 땅을 사고 건물 등기가 없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저런 거 같은 경우도 상가로 오히려 내가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저 옵션을 좋아하는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다 주택수가 포함되면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역발상으로 여러분들이 남들이 피하는 걸 또 우리는 또 스터디고 여러 명이 하니까 한번 조사해 보라고 제가 한번 미션을 드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긍정으로 봐도 안 되고 너무 피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중에서 옥석을 가리면 괜찮은 게 있다 그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